집착을 해야 해요 무조건 소유할 거야 다 소유할 거야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거랑 딱 하나예요 조치를 주시네요 제 엉덩이 좀 만지지 말아 주실래요 현진씨? 오 베이비 이거 내 거야 제 엉덩이에 소유권을 갖지 마 님들 나만 만질 수 있다고 지성아 우리 지성이의 생얼은 소중합니다 누구야? 한돌이라는 사람이 한돌? 우리 영감? 우리 영감아 해외 밥 밥 밥 밥 밥 밥 밥 김 김 김 김 김 김 김 김 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